밀지 말고! 그렇지!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러지? 가만히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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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니쉬 하지 말고! 핫도그 팀! 아, 우리 어떡해! 핸들 낮게 오른팔 잡아봐! 그렇지! 벌써! 한 번 더! 나와! 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티비 가득한 핫도그TV 김현프로와! 김혜경, 태경입니다! 오늘은요!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끼리 소소하게 핫도그 골프 대회를 하러 왔습니다! 원래는 혜림이도 같이 와서 혜자매 대 태경이와 애경이 경자매의 포서플레이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혜림이가 아프대요! 음... 그래서 웃었어요! 오늘 경기방식은 저와 대결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핸디벼 받고 그리고 베스트 스코어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전역사기 내기를 하고요! 이 우드커버를 오늘의 MVP에게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C를 선택합니다! 랜덤! 하나! 둘! 여수로 갑니다! 여수 시티파크로! 마크로? 아 어떡해! 나 순대 탄다! 나도! 이상하네! 우와 나 이거 진짜 오랜만에 치다! 잘 치세요! 잘 치세요! 오늘 치겠습니다! 골파로 오랜만에 쳐! 우와 샷! 진짜? 나 떨려! 아 뭐야! 나 혼자 놔! 아 어떡해! 들어 올리지 말라니까! 연습이였어! 연습이였어! 야 너무 떨려! 나 심장 터질 거 같아! 왜 떨려! 나 엄청 떨려! 다시! 다시! 오! 시작! 오비! 아니야! 오! 오! 안 풀다! 됐어! 오! 나이스! 와! 못 풀기야 괜찮아! 그래! 원래 머리야 봤어! 머리야! 수프다야? 오! 11m 맞는걸? 오! 오! 맞았어 그래도! 맞았어 그래도! 맞았어 그래도 뭐야? 아깝다! 배월맛이 좀 길게 봐야 된다고! 우와! 뮤티를 쳤어야 됐네! 자! 89m에 5.5 오르막에 약간 공이 낮은 라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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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다 STEVE! 왜care difficile! 왜 이렇게 많이 불러? 와! онец! 뒤 땅 컨트롤 장난 아니네! 난 너희TS의 경우를 입고 간다! 그거 올렸으면 됐어! 나이스! 나이스! 너네한테는 mówią잖아! 오! 왜 너야? 선생님, 갈 길이 멀거든! 응 나와! 잘했어, 잘했어! 잘했네! Organize pais пре 도블빵 도블빵 첫질부터 그 좋은 걸 두 번이나 했어? 응 아! 조금 남았어 너무 세게 남았다 우와! 저런 컴퓨터 알려주는구나 맞습니다 왜? 오른쪽 보래 대충 알려줘 음성 다치지 아 그런게 어딨어? 빨리빨리 쭉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 우리 집으로 두 건 같습니다 계속 못 듣게 그거 아니야 못 듣게 한 거 아니야 아 이렇게 격자만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렵네 이건 왜 저렇게 바닥에 격자가 안 나와 격자가 안 나오네 아깝다 한 번 더 아우 너 한 번 더 하래 우리 아직 터뜨리는 거 싫어하냐? 우리 아직 터뜨리는 거 싫어하냐? 우리 오늘 날 그렇게 야 너 눈 감고 해야 돼 나 봐 뭐야! 눈 감고 쳐야 되네 눈 감고 쳐야 되네 2m 눈 감고 치고 눈 감고 2m 눈 감고 2m 어디레스는 해도 돼? 어 그럼 그럼 칠 때 치기 전에 눈 감으면 되지 하자에 쳐 와! 와 들어왔어 우리 강구 쳐야 잘 치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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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피카츄 피카츄 하하 피카츄 하하 하경아 볼링북으로 얻은다고 생각해 볼링북으로 누가 이렇게 얻이니 쭉? 간다 봐. 오케이. 쭉. 야, 땅 잘 찍었다. 한 해 보였어, 한 해 보였어. 어, 그래 잘했네. 야, 너 허리 많이 난다. 오, 비교수 쳤어. 그러네. 뭐야, 나이스. 아, 쟤 가려야 돼, 내가. 눈을 감고 내게 말해요. 드라이버 친다 말해요. 아니야, 근데 몸에 감각이 살아도 더 잘 칠 수도 있어. 아, 그렇지. 눈 감아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어, 그렇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착한 사람한테는 보여. 눈 감았나, 본다. 안녕. 슬라이스야. 야, 그래도 아까보다 낫다. 들렀어, 슬라이스. 여기가 워낙 좁아. 비교. 한 번 더 쳐. 야, 야. 야, 치고 이렇게 번치지 말고 이걸 왼쪽 엉덩이까지 쭉 밀어 오른 손바닥을 해.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출발. 와. 나이스 온. 나 어떡해. 괜찮아, 몸풀기야. 하프 스윙만 해, 너야. 연습만 해, 너. 내려오지 마. 연습만 해, 연습만 해.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후방 보고 가는 거잖아. 맞아. 우리가 오늘 쫓겨나는 거 아니지? 난 벌써 준비하고 있잖아, 빨리 지난라고. 오른 손바닥을 보내. 뒤로, 뒤로. 그렇지. 잘했어. 나이스. 아, 느낌 왔어. 왔어, 잘했어. 살았어. 나이스. 야, 170 갔어. 나이스 나이스. 거울이 많이 난다. 마이너스. 내리막이면 빼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라고 써야 있잖아. 그렇게 비어진 거 있잖아. 아이고. 간다, 간다. 좋아, 좋아. 좋다고? 페이 워니. 너도 여기에서. 페이 워니. 이렇게 틈틈이 있고. 우리 저번에 기대면서 그런 거 있잖아. 오른손. 바닥으로. 그래, 한 번 안 해. 기운을 내자. 기운을 내자. 기운을 내자. 기장 맞았네. 먹어야지. 야, 어제는 거기 저렇게 가. 너 왜 이렇게 빼치는 거야? 너 이렇게 간다니까? 아, 저거 보여. 야, 오늘 처음으로 애경이가 태경이를 제대로 이길 거 같은데? 그러니까. 표정의 변화는 없지만. 괜찮아. 맞았으면 됐어. 피리 씨는 좋았어. 어, 피리 씨는 좋았어. 야, 근데 공이 맞는 게 신기하지? 어. 한 번 더 쳐. 또 나야. 어. 넌 너무 가까이서 공에. 집사님의 향이 흥생이... 아, 애경이 싫트로 잡아라. 바쁘다. 어디 땅스? 퍼핑 제이 란츠. 뭐라도 해봐. 응. 울었어? 아 Visa 짧아 짧아 뭐야 저렇게 잘한다 간다 가자 왜 이렇게 좋아한거야? 아 이거 어렵네 폰 티비 또 못 들렸어 뭐라고? 야 너 아기 힘 좀 좀쳐 이게 너무 많이 잡는거야 자! 쫙쫙쫙! 베디언니 말 좀 줬자 말할 때만 그럴게 말할 때만 그럴게 혼자 입으로 치라고 좋다! 너무 좋아! 좋다! 아 이거 빨리 이 포팅의 거리감을 빨리 찾는게 엄청 중요해 아 진짜? 뭘 받았대! 뭘 받았어? 모르겠어 한 때만 째려줘 야 왜이렇게 길어? 잘가라 빨리 나 이제 아마? 근데 아이언이 있었어 역시 나이스 아 근데 너무 나아 뭐야 좀만 가면 업이네 해저드 해저드 그래? 살살 취해야 된다고? 종이 이력이 링수의 갈 차례입니다 양쪽 모두 해저드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양쪽 모두 해저드라 위험하대요 좋아 좋아 고맙다 방금 매트 잠깐 들렸지 방금 매트 잠깐 들렸지 언니가 잠깐 매트 잠깐 들렸지 야 위험아 나 믿지?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이씨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거지 차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지나가는 거야? 차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지나가는 거야? 차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해 안 되는 모든 행동을 가능케 하지 우리는 아이씨 너도 이렇게 빠져 뒤로 뒤꿈치로 이렇게 빠진다고 미용이 아니 수렴해야 돼 드려 와 잘 쳤어 야 야 나이스 아 아깝다 나이스 아 잘했어 맘에 들어 태경이 감 잡았나 본데? 야 잡았어 너 그때 스윙 바꾸고 나서 조금 어렵지? 왜? 피칭 다시 미리 피칭으로 쳐? 안 돼 52도나 56도로 쳐 왜냐면 엄청 오르망이잖아 52도로 해 봐 52도? 52도로 30m 연습했던 거 한번 연습생 해봐. 그것보다 조금만 더 밀어. 길게 밀고 밀고. 어 지금 좋고 근데 손을 바깥쪽으로 내밀지 말고 옆으로 가게끔 주의해. 손이 너 배꼽에서 멀어지면 안 돼. 문쪽으로 가면 안 돼. 잘했어! 오오오오! 야 다시 보여준다고 entregом customer!! 나이써 kazoo dagoo! 응. 그래서 이걸 옆으로 가야해. 응 저거 봐. 여기가 이렇게.. 제가. 짜잔! 희아! 여기는 한 30미터정도 생각하고 쳐야 돼. 벙커니까. 뭐야? 엄청 잘했네? 뭐야? 뭐야? 나 잘먹는 줄 알았어. 뭐야? 나 잘먹는 줄 알았어. 나 맞냐? 나 왜 어프로치 해보냐? 부담스러워. 왜 이렇게 커? 생각이 많아진다 이제. 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아유. 가능성이 보여. 하트. 하트. 너 하첨. 3번 플레이어. 지금 시시로는 291미터 거리에. 아니 이렇게 짧은 데서 나 지금 처음 봐야?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와 되게 양 물었다. 되게 양 물었다. 나 집에 갈래. 자기야 무서웠어. 나이스. 뭘 오해하네. 그래도 이제 앞으로 가네. 그래 맞았어. 아까 완전 무슨 헤드가 아닌 곳에 맞더만. 오오. 야 나 지는 거 아니야? 잘했는데? 너네 이제 거리 많이 난다. 배구심이 다 넘네. 앞으로 갔으면 됐어. 긴장했네. 나 지금 긴장돼. 난 뭐 있잖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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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